다음 가성비 스팟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쏘콜리키 공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여러분, 에스칼레이터예요. 에스칼레이터. 근데 올라가 봐야 높이를 알거든요. 그래, 맞아. 밑에서 볼 때는 달라. 근데 에스칼레이터가 있는 게 어디야? 모델 되면 지 20년 됐는데 많은 경험을 하게 되네요. 지금 굉장히 설레입니다, 지금. 진짜? 좋아, 좋아, 좋아. 물 없는 미끄럼틀. 이거 꽤 스릴 있겠는데? 어, 나 너무 무서워. 손 조심해, 손 조심해. 쟤 겁이 없어. 쟤 겁이 없어. 미쳤어, 미쳤어, 미쳤어. 이게 재밌어요. 아니, 진짜. 하고 있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진짜 해맞은 미소예요. 빨리 빨리 올라와. 분 좀 뽑아야지. 이게 식당도 치고 뷔페야, 뷔페. 재미있어? 한 번 먹었어요, 뷔페 가서. 옆에 내려가, 지금 내려가. 5번은 먹어야지. 현지인도 왔잖아, 현지인도. 계속 타, 계속 타. 난 될 것 같아요? 렛츠고, 렛츠고, 렛츠고. 안 돼, 안 돼. 처음에 내려갈 때 나는 진짜 너무 재미있어서. 이게 가공이라고 해서 하다가. 세메을 타면서, 내려면서 속이 답답했던 거 마음들 다 틀어냈대. 맞아, 맞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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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, 잠시만, 누나. 이거 하신 류 아니야? ура야? 파이야! 류야! 아, 소 Challenge! 아, 소itaire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